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황소고집이 기상천외환 기구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동산 거래 분석은 설치입니다. 지나친 시장 통제 관리 감시 감독과 또 개인의 정보와 재산권 침해 위협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관련된 감시감독기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시중에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9월 2일 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 적발해서 신속히 단속 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정부 조직은 부동산 거래 분석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해설을 더하면 문재인 정부의 특성은 공공 영역과 정부 영역의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공공적 차원의 기관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기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이죠. 현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7개 기관에 13명 인력으로 지금 구성된 임시 조직이 있습니다. 이 임시 조직이 불법행위 대응반입니다. 이것을 상당규모로 확대해 가지고 상시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이번에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관의 배경은 설립 배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번이나 걸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자 결국에는 정부는 관리 및 감독기구를 신설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부 내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을 본터서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논의하지만 감독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살짝 바꿔서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거래 분석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감독원하고 똑같은 거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정확한 표현을 쓰면 부동산 감독원이죠. 그러나 부동산 감독원이 사람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의 밀어붙이기입니다. 정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도 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 구석구석을 자신의 의도와 의지들어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모든 영역을 정부와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거대한 관에 의해서 지배 통제 관리 감시 감독되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 사람 이야기 아니고 한 곳에서 그런 의견들이 돋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 연성독재 파시즘 연성파시즘 전체주의 연성전체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여타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나 귀검종 시장이나 석유 시장이나 다 시장인 거죠. 시장에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수급의 원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 게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문정부는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서 부동산 가격의 고급형진을 결국은 촉발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공급을 전혀 늘리지 않았으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정치 논리로 꽁꽁 묶어둔 결과 현재처럼 가격 폭등이 온 겁니다. 공급을 촉진하는 대신에 보유세를 대폭 올린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양도세를 또 거래세를 올려버렸으니까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거래를 중지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모든 개개인의 금융과 가세 정보를 사차치 뒤져볼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가진 그리고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상설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진짜 저 양반들이 진짜 독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계속 사람들에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고 집회를 하지 말아야 정치적 자유를 빼앗는 것이고 거래를 하지 말라면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거죠. 이제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계좌추적권이 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 없습니다. 국려지책으로 국토부가 낸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부동산국과 영국의 경쟁시장국 CMA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국회 입법조사체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부동산국은 부동산 중개인 매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영국의 CMA는 주택 소비자를 위한 가격 책정의 공정성 감독만 하는 기관입니다.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통제관리기구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상시로 감시감독관리통제하는 그런 기구가 없고 개인의 계좌를 더덕 들어보는 그런 기구는 자유나라에서는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독재국가입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공정가격감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 베네수엘라를 본받아가 제도를 도입하느냐. 그 기관이 부동산 가격을 책정하거나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한 거죠. 결국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명 부동산 감독원을 만드는 목적은 부동산 시장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특히 가격 통제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은 그런 점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멀쩡한 국가를 구석구석 통제와 감시와 감독과 이런 부분이 섬에 드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냐. 왜 이렇게 멀쩡한 나라를 계속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냐. 이런 걸 보면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독재 국가로 가는 길에서 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말 독재자가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독재했냐. 아니 남이 할 수 있는 거래의 자유를 계약의 자유를 빼앗는 그게 독재가 아니냐. 계약의 자유를 빼앗고 집회의 자유를 빼앗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거래의 자유를 빼앗는데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뭐냐. 뭐가 독재냐.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 수 없는 데를 두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이제는 계좌추적관에 줘가지고 부동산 거래까지는 샅샅이 뒤지겠다니까 어떻게 그런 발생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어 유튜브 채널인 지오의 공tv도 출범했습니다. 여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3일 날 방송됐던 권순일 망은 욕먹는 게 일이라고를 보시고 엠멘프리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권순일씨 지난 4.15 선거가 과연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답할 수 있는 정도로는 배웠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당장 재검표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은 역대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부정선거 의혹을 삼고도 남음이 있는 정거물들이 가장 많이 축적된 그런 최악의 선거관리가 실시된 그런 선거였음이 맹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무총가를 조회주 상임위원이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권순일씨가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권순일씨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맹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재검표를 하루속히 서둘려야 됩니다. 그러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미 전산장비와 관련된 많은 종류의 정거물을 정거보전 신청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고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책임을 아마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날로 늦어지고 있는 재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권순일씨는 4.15 총선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재검표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mm프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온난심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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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